안녕하십니까 어색한 농부입니다. 오늘 보면 풀이 잡초가 키가 이만합니다. 잡초가 이만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장마 우기시기에 밭에 못 올라가 놔둬들만 키가 이만하네. 입마드로 올라가 싹 제거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렇게 싹 비가 입마드로 한번 조질불라꼬. 감독님 그래 볼까요? 조질불래. 한번 조질볼께요. 포도래. 포도래. 이게 풀이 아니고 완전 쇠근거리라 쇠근. 次にプリの向かがあんながんのあんながいはいよなもだなも プリはいこいなもがてがいといわなもがてがいといわ 한번 두번 세번 네번씩 가야지 네번씩 이게 까면 날리고 네번씩 이게 풀이 보면 기간 마라 나무다 나무 이마들이 나무 그리 해본데요 우야키야 절단이다 절단도 이런 절단이 없네 일로 한번 가보자 자 일로 한번 가볼게요 정글이 되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끼면 안되고 이래 힘이 있겠네 힘이 있겠네 이게 한번에 나눠야 돼 한번에 이봐라 이거 이마는 나무다 나무 이마 봐라 이마는 완전히 나문데 이봐라 이마는 어라 이마 이마 스쿨 뇌 이마 이마 네번에 나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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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여기가 풀이 너무 커서 안 날아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안 날아가네 안 날아갑니다 넝쿨이 도꺼미도 있고 절단 났는데 도꺼미 비는겨 도꺼미 귀까지 다 만들어 나가 골치 아픈데 내년에 농사 제대로 되겠나 모르겠다 그냥 말아 며커리만 해가 나가지가 안돼 며커리 이게 예산일이 아닌데요 돈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 안 되겠네 이거 목 써가 해야 되겠다 사람 써야 되겠다 윗단 5만원 윗단 5만원 내가 그래야 되겠는데 당근에 한 번 올려보죠 그럴까요 지금 볼기는 이게 그 임마들이 근장체가 될 일도 아니고 풀이 너무 많다 풀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더 못하겠다 사람 써가 한 5만원 주지 뭐 그래 해야 되겠다 더 봐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은 여기까지 할랍니다 날토도 없고 이거 안 봐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려갈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설프 농장에서 어설프 농구여심데 싹둬 끝 끝